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, 요긴한 날씨입니다.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을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.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.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4도로 예상되고 남부지역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공기도 쾌청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날씨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세차와 빨래하기에도 좋겠습니다. 내일 기온은 더 올라서요.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주말에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. 홍지화였습니다.